안녕하세요. 이 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도 플래그십 세단에서 빼먹을 수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 이 4륜구동의 안전성 그리고 크기면에서도 월등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실내에 수많은 옵션들, 거기에 고급스러움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독일 3사에서 빼먹을 수 없는 브랜드 바로 아우디의 A8 차량인데요. A8 중에서도 롱바디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 옵션까지 뛰어나거든요. 이제 이 차량,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게요. 저희 이 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2,340만원, 2,34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3년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5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거기에 단순 교체로 휀다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아우디의 뉴 A8 3.0 TDI, 쿼트로 롱힐 베이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3.0 TDI의 디젤 엔진을 갖고 있어서 공인연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kg의 공인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다륜구동의 안전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길하고 빗길에 걱정 없는 최강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은 관리 상태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미쳤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에 이 차량 이렇게 크고 이렇게 거대한 차량이 연비가 13kg라니 말도 안 된 연비까지 가지고 있죠. 유류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우디 빼먹지 않고 있죠. 확실히 디자인에서 뭔가 인상 깊은 느낌?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전면부에 커다란 그릴이 확실히 전면부에 인상을 꽉 채우고 있죠. 네, 크롬 지금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전방의 감지 센서는 물론 앞부분에 이렇게 카메라까지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백화현상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광량까지 확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 이 차량 관리 상태가 미쳤다고 하는 게 휠에도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외관은 물론 휠까지도 완벽하고요. 지금 블랙 에디션 느낌으로 블랙 휠으로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키스,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타이어 컨디션마저도 지금 약 60, 70% 정도 타이어도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보실 건데 지금 길이감이 확실히 이 플래그십 재단들은 롱휠 베이스 이 차량, 롱바디 차량이잖아요. 확실히 이 옵션이 빠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도어 지금 앞에 뿐만 아니고 뒤에 도어까지 완벽하게 작동 잘하고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스크래치 전혀 없어요. 정말 외관에서도 문콕 하나도 없는데 휠까지도 전혀 없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동일하게 6, 70% 정도 타이어까지 소모품적인 부분도 정말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으로 넘어올 건데요. 확실히 이런 크롭 라인들이 굵직하게 들어가야 좀 더 차가 커 보이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정말 밑에 쪽이 이 크롭 라인으로 좀 뭔가 차체를 넓어 보이는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옆으로 안쪽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부담감도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지금 작동 상태 매우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감수 센서, 후방 카메라 같은 기본적인 옵션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진짜 문콕이 하나도 없어요. 외관 쪽에서 진짜 눈살 찌푸릴만한 부분 전혀 없고요. 문콕이나 스크래치도 전혀 없이 정말 신차 같은 느낌? 외관 보시면 정말 신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 상태 진짜 1등이에요. 관리 상태 1등의 이 A8 차량 외관 보셨는데요. 실내에는 또 수많은 옵션으로 반겨지거든요.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바로 걸어볼게요. 와, 진짜. 와, 이게 시내스네요. 네, 일단은 제가 라이트를 켰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지금 보이실까요? 제가 다시 켜볼게요. 이 들어오는 라인이 이쪽뿐만 아니고 제 머리 뒤에 쪽, 이 옆쪽으로도 쫙 들어와가지고 실내에서 감성적인 부분도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디젤 차량인데도 지금 진동도 하나 없습니다. 정말 컨디션까지도 완벽한 모습, 정말 경정비까지도 제대로 돼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게요. 운전석과 조우석 보시면은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우석까지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위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위로 보시면은 선루프도 당연히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개방도 아웃슬라이드 방식으로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우디 차량들은 이 선루프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가 열렸다 닫혔다는 거는 모든 파노라마 선루프가 동일해요. 근데 이 차량은 이 선루프 조절할 때 리어모드라고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선루프도 틸트가 가능해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작지만 큰 차인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까지 지금 보이실까요? 네, 뒤에까지 이렇게 틸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 작지만 큰 차이, 어떤 차이가 있냐? 뒷좌석까지 환기가 수월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 꽤 같이 다 신경 쓴 게 바로 이 아우디의 A8 차량이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오른쪽으로는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 박스 안쪽으로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탑재를 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아우디의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네, 후방 카메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에 360도의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까지 정말 모든 옵션들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의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과 함께 열선 시트 3단, 거기에 통풍 시트까지도 3단으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우디 A8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 바로 이 기어노브 손 올려놨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정말 직결적인 그런 기어노브 그 아래쪽으로는 이 스타트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모두 다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보조키까지 두 벌 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도 정말 림도 얇아가지고 사용하기 편안한 그런 그립감도 좋은 핸들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볼륨 버튼들, 오디오, 미디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데 이 크루즈 컨트롤도 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롱바디 차량이죠. 롱바디 차량에 뒷자리 옵션도 뛰어나거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롱바디죠. 일단은 뒷자리에서 무릎이 닿을까 공간이 부족할까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게 편하다, 넓다. 이게 바로 느껴지실 것 같고요. 정말 고급 차량에서 별거 아니지만 이게 들어가면 좀 더 고급스럽구나 느껴지는 게 위에 있는 화장 거울이에요.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확실히 롱바디 차량의 그 감성을 좀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뒷자리도 일단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당연하게 이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동 시트 작동 상태도 지금 시트 보시면은 정말 잘 작동하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눕혀져요. 그래서 딱 끝까지 들어 눕혔을 때는 진짜 그냥 나 누워서 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편안한 그런 전동 시트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중앙으로 당연히 모든 옵션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 뒷자리도 이 독립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 기본으로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모니터도 이쪽에서 다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까지도 이 안에 있는 미디어 시스템들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 측면에는 또 이렇게 전동 시계 사이드 커튼까지 진짜 뭐 하나 빠진 게 없죠.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그런 수많은 옵션들로 반겨준 게 바로 이 A8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정말 이제는 2천만원 초중만대로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저렴해진 금액대로 나왔지만 관리상태는 제가 자부합니다. 진짜 1등의 관리상태에 가지고 있는 이 A8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기름만 넣고 주행하셔도 되는 최강의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수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진짜 이 차량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의 완벽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만이 다가 아니에요. 엔진하고 미션에 대한 컨디션도 정말 자부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3년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5천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이 횡다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아우디의 new A8 3.0 TDI 쿼트로 롱일 베이스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이 저희 요차가 때 판매 금액은 2,340만원입니다. 금액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맞췄죠. 10만키로 초반대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3천만원 4천만원이 넘는 차량과 견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관리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바로 연락주셔야 주인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산단의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정하여 연락주세요. 탁승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재신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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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